Yo! What's up? It's NOMA TIMES 안녕하세요. NOMA TIMES의 NOMA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핫한 신발이죠 이 신발입니다 얼마 전에, 제가 한 2주 전에 이 신발을 받았는데 지금 계속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우선 피스마이너스 원이랑 이 나이키랑 콜라보를 한 거는 포스 원 디자인을 한 건데 그냥 일반 포스랑 한 게 아니라 포스 프리미엄이랑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을 한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포스, 일반 포스, 백 포스도 있는데 신었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잠깐만 포스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일반 백 포스는 그냥 이게 클래식 그냥 백 포스거든요? 근데 이건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이거랑 신었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요 근데 생긴 건 똑같나? 아 이게 프리미엄으로 가면은 이 나이키 스우시에 쭈그리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쭈그리가 있어요 근데 일본 백 포스는 쭈그리가 없습니다 뭐 근데 신었을 때 우선 편한 것도 이 프리미엄이 훨씬 더 편한 거 같아요 인소를 뭔가 다르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포스인데도 오히려 손이 이게 더 많이 가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지디용님의 힘이 얘를 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아이씨 백 포스도 저리 꺼져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이거 포스를 사면은 이런 여기에 꽂을 수 있는 핀이 두 개가 딸려와요 그러니까 총 네 개죠 이거 한 쌍 이거 한 쌍 그리고 끈은 처음에 뭐 캠페인 영상 보면은 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끈은 처음에 올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묶어져서 오는데 이렇게 매는 건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일자로 했거든요 뭐 이렇게 매는 게 전 더 쉬운 거 같아서 이렇게 매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피스마이너스 원이라고 써져 있고 소재 같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정도 신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까졌어요 이런 식으로 신으면 실수록 이렇게 다 까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지금 떠돌고 있잖아요 이거 신으면은 어떤 식으로 까진다라는 게 사진이 나돌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도 신발을 받은 거고 받은 다음에 까질 때까지 열심히 신다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는 그때가 봐야지 알 거 같아요 딱히 막 엄청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끈 자체가 그냥 일반 포스보다 되게 예전 느낌의 왕끈이라는 거? 비교하면 알겠죠? 그리고 이게 신발을 신으면은 뭐 그냥 이쪽 저쪽에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청바지에 신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지금 저는 슬랙스를 입고 있는데 슬랙스에 딱! 슬랙스에 신었을 때도 귀엽습니다 우선 이게 신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막 특이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신었을 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되게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? 그런 느낌이라서 예쁜 거 같아요 그냥 백포스는 신었을 때 이런 느낌이라면은 피스마이너스 원은 좀 더 정갈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우선 저는 백포스를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슬랙스에 신어도 되고 그리고 청바지에 신어도 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신어도 되는 신발인 거 같아요 되게 색 배합 자체가 검정색, 흰색, 검정색, 노란색 근데 검정색, 노란색은 88개밖에 안 만들어서 저는 못 받았지만 요즘 엄청난 리세일가를 달리고 있죠 뭐 그것도 그렇고 검정색, 빨간색도 이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, 흰색의 조합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냥 껌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기 쉬운 그런 신발이지 않습니까? 박스 봐 보시면은 양 옆으로 그래픽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Something is the something of life 그렇다네요 그냥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이라고 이런 색지가 있고 이렇게 태그 같은 게 같이 딸려오고 탭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 이렇게 끈이 하나가 더 와요 하얀색 끈은 끝에 피스라고 적혀있거든요 빨간색에 피스라고 적혀있는데 이 검정색 끈은 제가 알기로는 꽃이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? 꽃이 달려있어요 근데 막 마감 같은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난리나고 이런 거 보면 들어있는 건 이용도가 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신발이 굉장히 핫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올려봤어요 받아가지고 저는 우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받은 다음에 왜 사람들이 안파냐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신발을 팔려고 받질 않아요 거의 그냥 받으면 잘 신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신고 사진 찍은 거는 여기에다가 똥똥똥똥똥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요가이 Peace out 업데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